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강의영입니다. 자, 두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실무기초 강의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이 두 번째 과목이 과거에는 DB구축 및 관리라는 과목이었어요. 과목명이 영어에 DB에서 한글로 데이터베이스 실무기초라고 변경된 것 뿐이지 시험의 범위나 여러분이 공부해 오신 내용과 변경된 건 없습니다. 자, 이 과목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자, 이 과목은 여러분이 필기시험 공부하셨을 때 그 필기 때 데이터베이스 과목 열심히 공부하신 그 이론 그대로 실기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용어를 정확하게 직접 기술하실 수 있는 정도의 능력만 있으시면 만점 맞으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자, 기능사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초 개념을 이해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는 기타 DB 운영과 관련되어서 전반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해요. 자, 시험 문제는 다섯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예전에는 객관식 자, 보기에서 40개 중에서 한 문제가 한 답항이 정답항이었는데 자, 지금은 어떠냐면 여러분이 보실 시험에서는 정확한 용어를 아셔서 정확하게 시험지에 기술을 하셔야 돼요. 자, 즉, 오타를 내시거나 스펠링 하나를 틀리시면 안 되겠죠. 특히나 첫 번째 과목인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 과목보다도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적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의만 화면으로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교재 열으시고 자, 손에 연필 드시고 직접 반복해서 종이에 또는 빈 교재의 여백에 잘 따라서 반복해서 적으시면서 손으로 익히세요. 자, 손으로 암기하시면 시험장에 가셔서도 금방 적고 모두 맞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가 용어 중심으로 한번 데이터베이스 실무기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해보도록 자, 여러분 준비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시면 교체 열으시고 파트 2에는 챕터가 총 5개의 챕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설계와 관련된 얘기를 보고요.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과 관련된 수업을 할 거예요. 특히나 SQL과 관련해서는 영어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기 때문에 대문자든 소문자든 명확하게 손으로 적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정규화 뷰 시스템 카달로그 들어보셨던 용어일 수도 있고 필기 보신 적이 조금 오래되셔서 잊을 수도 있겠지만 시험에 반복돼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타 데이터베이스 용어 챕터까지도 해서 자, 무엇보다도 수업을 들으시면서는 이해하시고 자, 수업, 그러니까 수업의 마무리는 꼭 암기, 용어 암기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챕터 1, 2, 3, 5 중에 어느 챕터가 가장 중요한가요?에서 자, 저희 두 번째 과목인 데이터베이스 실무기초 과목에서는요 자, 고루 용어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챕터 1, 2, 3, 4, 5 다 완강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용어 중심으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에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부분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 데이터베이스의 개요라고 나와 있고요. 자, 각 교재의 학습 방향이 챕터별로 나와 있죠. 자, 이 첫 번째 챕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섹션이 하나, 둘, 세 개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죠. 자, 보시면 상중중에서 시험에는 좀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성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영어 나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손으로 한번 따라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나가도록 할게요. 자, 핵심 용어는 데이터베이스 개념과 개체, 속성, 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답형 주관식, 당연히 단답형인데 이런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핵심 포인트에 있는 용어 잊지 마시고 정리를 마지막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이죠? 자, 자료를 잘 모아놓은 거죠.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란 어느 한 조직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 다수의 응용 시스템 또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통합, 저장, 운영되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저 내용이 여러분 필기 공부하시면서도 항상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이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통합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 공용 데이터, 운영 데이터 해가지고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당연히 괄호 속에 4개 중에 하나가 비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를 모아놨고 저장해놨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그때 운영되기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용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관연도부터 기출 연도가 꽤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DB라고 했던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빈칸의 정답항으로 나왔을 때는 데이터베이스 DB 적는 것도 좋고요. 한글로 명확하게 적는 것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영어로 스펠링 틀리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능사 시험 문제에서는 실제적으로 통합된 데이터의 이런 영어, 이런 스토어드, 쉐어드 이런 용어를 영어로 적는 게 꼭 고득점을 받는 길이 아니고 통합, 저장, 공용, 운영과 같은 명확한 명사 중심의 내용을 꼼꼼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자, 객관식 문제랑은 좀 다르기는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저렇게 자료를 모아놓은 거고 특징은 우리 객관식 필기에서도 그랬지만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꼭 틀린 답으로 나왔죠. 그렇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성격이 되도록 계속적인 변화 또는 진화되도록 삽입, 삭제, 갱신이 잘 최신의 정보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공용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여러 사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공유 강행해야 되고요. 자, 지리, 우리 쿼리문 배울 건데 자, 실시간 접근성 그때그때 처리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항상 답에 제일 문제에 많이 나왔던 필기든 실기든 내용에 의한 참조 주소가 아니죠? 여러분 자,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나 위치에 의존하지 않고 그렇죠? 주소가 아니에요. 주소 참조가 사용자가 홍길동의 주소를 알고 싶다라는 식으로 데이터 직접 얘기하면 데이터 중심으로 내용을 검색해 오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꼼꼼하게 교재를 한 번 정도 정독하시면 시험 보실 때 큰 어려움 없습니다. 저희 교재에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도 있고요. 기출 문제도 있으니까 이론은 정독을 한 번 꼼꼼히 하시고 그렇죠? 기출 문제로 마무리 잘 하시고 용어가 정확하게 오타 나지 않고 적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날림 글씨 쓰지 마시고요. 필기체 보자는 정자 연습 많이 해가세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어떤가? 라고 해서 자, 이번 섹션에 중요한 거에 개체, 엔티티라는 용어가 있었죠? 자, 객체가 아니고요. 엔티티, 개체예요.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개체도 있고 객체도 있게 돼요. 자, 정확하게는 개체, 기억 또는 엔티티입니다. 자, 그럼 둘 중 하나 영어로 정답 적으시면 되고요. 한글로 엔티티라고 적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쵸? 이렇게 엔티티 그쵸? 발음하는 대로 이거보다는 이렇게 여러분이 영어로 적었을 때 정답을 줄지는 미지수고요. 정확하게 개체 또는 엔티티라고 적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연습 꼭 해가세요. 자, 개체는 뭐냐면 현실 세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자료화한다는 건 엉뚱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저 현실 세계에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사람이 생각하는 개념이나 정보 단위와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로서 실세계에 존재하는 유형 보이거나 또는 안 보이거나 무형 그쵸? 정보 대상을 가지고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대상을 말을 한다. 자, 개체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냐면 속성으로 구성이 돼요. 그쵸?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거나 학생이라고 하거나 또는 공부를 할 때 과목 또 이런 것들을 다 개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죠? 자,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핵심 구성 요소 중에 속성이라는 거예요. 속성. 그쵸? 네. 그리고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 개체, 속성, 관계가 있어요. 자, 속성은 제가 얘기를 드렸듯이 앞에 개체나 또는 관계의 상태, 특성을 얘기를 해요. 그쵸? 속성만으로는 개체를 구별하기는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기적인 팁 한번 볼까요? 한 명의 학생이 있을 때 한 학생은 개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학생이 학번이나 이름, 주소 이건 뭐예요? 속성이 된다 해서 여러분 학생 개체, 학번, 속성, 이름, 속성, 주소, 속성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개체가 학생만 있을까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는 교사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목도 있고 자,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개체 사이의 속성 간의 상호연관성을 릴레이션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정확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면 상호연관성, 개체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적으실 때 릴레이션이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영어로 적으신다면 릴레이션쉽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첫 시간에 시험과 관련된 얘기와 답항 적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더불어 하고 있는데요. 처음 공부하실 땐 일단 이론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하답니다. 관계는 개체 간에 있는 거니까 상호간의 1대1 관계인지 1대다 관계인지 다 대다 관계인지 이렇게 세 개의 대응수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이렇게 1대1, 1대n, n대n 관계에서 저희가 두 개체 간의 대응도를 표현하기도 해요. 저희 교재의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데 실제 저희 데이터베이스 시험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용어 정의 정도를 하고 여러분이 직접 적는 연습을 교재에 반복해서 해주세요. 섹션2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뭐라고 영어로 하죠? 자 관리자 동그라미 밑줄 치시고요. DBMS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시스템하면 무슨 장치 생각하는데요. 얘는 소프트웨어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로 자료를 묻기 전에 실제적으로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파일 시스템은 중복성과 종속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료가 동일한 게 여러 개 있고 또는 그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삭제되거나 변경될 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DBMS를 통해서 자료를 잘 관리하자라고 해서 도입을 한 거죠. 자 관리라고 하면요. 우리 DBMS에서는 딱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정의하는 걸 관리한다 그러고요. 조작한다는 걸 관리한다 그러고요. 제어하는 걸 관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DBMS의 필수 기능이 몇 가지겠어요? 하나, 둘, 세 가지예요. 자 영어 다시 한번 볼게요. 정의 기능, 데피니션, 조작, 매니지먼트가 아니죠. 매니플레이션,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컨트롤 기능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용어도 다시 한번 보시고 실제적으로 정의한다라는 뜻은 아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성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생성된 자료 구조를 통해서 검색, 갱신, 삽입 작업을 하는 걸 조작한다. 그리고 자 정보를 정확하게 결정 없이 유지하거나 보안,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제공하는 기능 안전하게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능을 제어 기능이라고 해요. 자 정의 조작 제어 잊지 마시고요. DBMS의 필수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DBMS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죠?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DBMS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의 단점인 중복성과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료를 일관성을 유지하고 무결성, 결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정확하게 용어 알아두시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말한다. 그런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공유 또는 보안 유지, 표준화 구현 등을 위해서 DBMS가 운영되고 그게 장점이죠. 단점은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복잡해요. 그리고 백업이나 회복이 좀 어려운 기술, 고난이도 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단점, 비용이 비싼 것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DBMS 전반적으로 정의와 필수 기능, 장단점 묶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DBMS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하는 명령문, 자연어를 가지고는 못 알아 듣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랭기지, DL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냥 DL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 언어라고 명확한 용어 정리하시고요. 자 기능이 세 가지였죠? DBMS에 그래서 그걸 관리하기 위한 언어도 세 가지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DL, DL, DL 사이에 자 정의어니까 뭐예요? DDL 조작어니까 Manipulation 해서 DML 자 제어 컨트롤 해서 DCL 가운데 용어가 좀 다르죠? 자 그럼 명확하게 읽어봅시다. 구조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 및 수정 등을 사용하는 사용되는 언어이고요. 우리가 나중에 SQL 배울 때요. Create, Drop, Alter 배울 거예요. 자 자료 검색, 삽입, 수정, 삭제 아 이런 작업을 조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있죠? 자 그리고 제어는 좀 어려운 작업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무결성 유지, 병행, 수행, 제어 보호와 관리를 위한 언어, Commit, Rollback, Grant, Revoke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 세 가지까지 해서 DBMS와 여러분 정리 잘 해두시고 당연히 이론을 확인하는 기출문제도 스스로 답을 적을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용어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나갑니다. 섹션 3의 데이터베이스 구조 자 정확하게 뭐예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기출문제에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스키마 또는 쉘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키마 3단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필기 때도 배웠지만 슬기 때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논리와 물리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자 논리는 뭐예요? 누구? 사람 관점에서 사용자 관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쉽다라는 거고요. 물리는 뭐예요? 장치, 기계 관점에서 기계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스키마 꼭 영어도 알고 계시고 한글로 스키마 괜찮습니다. 또는 쉘마라고 또는 스키미라고 하셔도 다 맞지만 정확하게 한글로 스키마 영어는 S-C-H-E-M-A라고 적으셔야 되고요. 꾸준히 기출되고 있어요.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구조는 이제 논리물리도 있었죠.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기술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자 스키마는 3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의를 할 수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키마의 구조, 3단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자 스키마의 3단 구조 나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자 논리구조와 물리구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자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하고 계획을 하는지와 어떻게 해요? 장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죠? 얘가 좀 더 논리 개념이고요. 얘가 물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 사이에서 DBMS가 운영이 되는 건데요. 사용자 외부 입장에서 자 사용자는 우리 응용 프로그래머일 수도 있고 우리와 같은 사용자일 수도 있고 관리자일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외부 스키마 전체 중 사용자가 사용하는 부분 자기의 목적에 맞게 논리구조를 말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서버 스키마라고도 불러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걸 외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익스터널 스키마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내부 스키마 그 다음에 볼까요? 인터널이에요. 자 무슨 관점? 물리적인 저장 그렇죠? 물리구조죠. 구조로 따지자면 장치 입장에서 기계 관점에서 내부 스키마 그럼 그 사이에 물리와 논리 외부와 내부가 차이가 크겠죠. 그래서 그걸 일단 논리적인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묻겠다라는 관점으로 개념 스키마가 중간에 딱 껴요. 자 그래서 3단계 스키마와 관련된 얘기 스키마는 3단 구조로 되어 있다.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사용자 중에서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을 무엇이라 그럴까요? DBMS 저희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DB 데이터베이스에 A가 뭐예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최고관리자를 얘기를 하죠.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집단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DBA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결정하거나 방법 또는 권한 부여나 보안 유효성 검사 수행하고요. 스키마를 정의하는 사람 그렇죠? 계획하는 사람 이를 통해서 DBMS가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 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구축을 하냐고요?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DBMS라는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DBMS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얘는 소프트웨어고 그 소프트웨어를 잘 설치하고 그렇죠? 네 잘 관련된 규칙을 등록하는 사람 조정하는 사람은 사람이겠죠. 사람 중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논리적인 구조에서 여러 명 있었죠? 응용 프로그래머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많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실제로 섹션 3까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챕터와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의 개요강이 되겠고요. 여러분 예상문제나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본이론 꼼꼼히 정리하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자 두 번째 장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